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안녕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렉스야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? 걱정마세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전 트레버 선생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버 선생님 꼬마 친구들 자 친구들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 여길 봐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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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잎빨 강력한 톡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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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하하 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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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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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버튼 눌러줘!